농장직송 다수화곰치 모종판매 구매문의 1533-5932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플랜트 협력농가 판매상품 농장직송 다수화곰치 모종 19 판매합니다. 곰치는 산나물의 제왕으로 불릴 만큼 각종 비타민과 칼슘, 칼륨 등 무기질을 고로 함유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. 판매가격 1533-5932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